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숙보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 사내연에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해봤다. 안녕하세요. 2022년 3월 3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이소라의 청혼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 사내연에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해봤다 였는데 하루에 최소 30%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 회사죠. 50% 넘게 보내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가족들보다 회사 동료랑 더 정이 많이 쌓이는 건 당연할 수도 있고 부대끼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10명 중 6명이 사내 연애를 해봤다라는 겁니다. 이수호님. 그럼 배태는 10명 중 4명에 해당하는 분들만 모인 건가요? 배태는 보통 이런 설문조사를 하면 반대로 가는 게 다 대부분이긴 한데 꼭 10명 중 4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10명 중 1명일 때도 100명 중 1명일 때도 배태는 항상 반대로 갑니다. 아무튼 배태에서 설문조사하면 0% 나왔을 설문이죠. 사내 연애. 직장인들의 로망으로 뽑는다는데 단점이 더 많다고 합니다. 무슨 일 생기면 구설수 1순위. 사생활이 각자 없다. 그래서 결혼의 꼴이 나는 경우도 별로 없고. 사내 연애가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건 드라마 속에서만 일어난다. 이 얘기인데요. 요즘 원화 드라마 사내 맞서니 사내 비밀년에 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SBS 드라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밤 10시에는 배탠 듣고 드라마는 다시 보기로. 자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주제로 우리만의 랭킹을 정하는 시간. 배탠 월드컵 날입니다. 털 작가 이종범 작가와 오늘도 활발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의견 참여 가능하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무료인 고릴라나 카카오티비 채팅도 가능합니다. 설득력은 없지만 눈욕은 있다. 공신력은 없지만 사심은 있다. 재미로 하는 자강두천 월드컵. 배탠에 배탠에 의하는 배탠을 위하는 배탠 월드컵. 새로운 학기를 시작할 때마다 생일을 맞이하는 분.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어제 개학과 개강, 입학하는 날 3월 2일이 생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방 전에 잠깐 생파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축하를 해드렸고. 배탠에 오신 지 이렇게 되면 거의 3주년? 그러네요. 꽤 됐네. 대장님이 주시는 생일 선물이 언제나 고퀄리티 선물이 많아서.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도 감사의, 감사의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털신일. 벌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3년이면 진짜 오래됐네요. 저도 약간 엊그제 같은데 시간 빠릅니다. 생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일만 하면서 보냈어요. 어제? 네. 아침 일찍 일 시작해서 밤 12시 가까이 돼서 들어가서 저희 가족들에게 배우고 미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롭게 보낸 생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이제 하차만 하면 되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생일인데 뭘 또 하차라고. 하차를 외치시며 3년을 같이 봐주신 이분들 애정합니다. 아내의 선물은 혹시 어떤 거였는지. 제 아내가 제가 제 차를 정말 막 타거든요. 제 차가 정말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차를 보면 되게 한숨을 쉬는데 제 아내가 저 몰래 굉장히 고가의 세차 서비스를 해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쪽 바깥쪽 싹 다 이렇게 하는. 차를 타는데 너무 깔끔한 거예요. 조용히 몰고 나가셔서. 아니 이제 불러가지고. 불러다가. 너무 제가 고마워가지고 이게 내창까 싶을 정도로 세차같이 되어 있는 걸 타고 왔습니다. 센스가 너무 좋아하지 않았네. 실내세차랑 뭐 이런 거를 아예 부르는 서비스로. 그렇죠.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감동했습니다 솔직히. 아내분이 혹시 살짝 긁은 거 아니냐고. 살짝 한번 봐야겠는데. 싹 봐야겠는데요. 내가 모르는 건데 한번. 유지혜 씨가 한 명언이 있죠. 뭔데요? 세차를 하고 싶으면 차를 살짝 박으면 된다. 그게 뭐예요? 정비 보내면 따끗하게 세차에서 보냅니다. 인생이 되게 굵게 사시네. 시혜 씨 진짜. 알겠고요. 거의 10년 동안은 웹툰 마감을 하면서 생일 주간에 보내셨을 텐데. 맞습니다. 마감 없는 생일 이 느낌은 또 온가요? 사실 마감이 없으니까 생일을 제대로 즐길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나이가 이제 마흔이 넘어가니까 생일 뭐 그냥 약간 겸연 적게 됩니다. 이렇게 막 혼자서 축하하기가. 약간 반성했어요. 아무도 축하해 주지 않은 나이가 됐으니까 나 스스로 잘 챙기자. 앞으로는. 이번 생일이 만 40세인가요?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얘기해도 무조건 40대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매주 이 시간은 청취자들이 원하는 주제를 모집해서 우리만의 랭킹을 정해봅니다. 원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목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선정되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배텐 월드컵. 이번 주 주제는 뭔가요? 이번 주 주제는 청취자 윤정식 님이 보내주신 주제입니다. 바로 직장인들의 로망 월드컵입니다. 직장인들이라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로망들이 있죠. 그중에서 최고의 로망은 뭔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3월 3일 삼겹살데이 아니겠습니까? 삼겹살데이를 맞이해서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한돈농가에서 맛있는 우리 돼지 한돈드시라고 한돈 선물 세트를 10분께 드리니까 참여 투표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보내주신 이정훈 님께도 한돈 선물 세트 드리고요. 후보 발표해 주시죠. 직장인들의 로망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먼저 A조. 후보 1. 회식 절대 없음. 후보 2. 눈치 안 보고 사용하는 연차. 후보 3. 뷔페식 구내식당. 후보 서. 강제 탈퇴. 다음 B조입니다. 후보 5. 수평적인 관계 노터치 상사. 후보 6. 복장 프리스타일. 후보 7. 한 달 해외 연수 기회. 후보 8. 탕배실에 비싼 과자와 커피 제공. 이 주제와 후보가 공개되니까 당연한 건데 로망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슬프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어차피 베테너라면 직장을 안 다니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월드컵이다. 뭐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주제를 보내신 분이 이정훈 님이 아니라 윤정식 님이라고 합니다. 이정훈 님은 지난주인데 작가들이 대본을 복부수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대로 업어왔다는 얘기죠. 대본적으로 복부수 했다는 게 이렇게 티가 납니다. 윤정식 님 감사드리고 이정훈 님도 지난주 감사드립니다. 직장 생활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약간 이렇게 찍먹 느낌으로 경험해 본 적은 있지만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주장을 할 정도로 회사원 생활을 해봤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만큼 길게 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약간 드라이브가 약할 것 같고 주로 회사 생활 많이 해보신 대장님한테 물어보고 여쭤보고. 아니면 꼭 경험을 해봤다고 해서 그것만이 이제 능사는 아니죠. 주변 사람들의 어떤 토론은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간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인간은 사회 구성에서 일해야 되지 않나라고 주장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찍먹했다고 자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조금 약간 자신이 없긴 하지만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텐러들 보세요. 찍먹 안 해본 분들도 꽤 계시기 때문에. 청취자를 디스하는. 주장은 누구나. 디스가 있다? 디스가 아니죠. 저도 이제 직장인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죠. 자고로 직장이라는 건 저 상사와 내가 20년은 있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게 있어야 사실 결기가 생기고. 어떤 직장인의 애환. 위계가 생기는 거거든요. 하지만 차장님까지 가셨으니까 충분히 하실 말씀 많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뭐 회사 문화라는 건 또 금방금방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그 학교 교수 생활도 회사로 쳐줍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끼리 회사라고 부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직장인들의 로망 월드컵 A조 대결 시작합니다. 후보 1. 회식 절대 없음. 회식을 추가 업무라고 말할 정도로 극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찬성 의견은요. 일하는 사람들이랑 회식까지 하고 싶지는 않네요. 메뉴도 못 고르고 상사 고기 구워줘야 되고 술은 안 마시면 안 되는 분위기. 부자님 개그는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억지로 웃기 너무 싫어요. 회식 없는 게 모두에게 이득입니다. 회식 없다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가서 내려오진 않네요. 반대결은요. 회사 돈으로 비싸고 맛있는 거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회식은 꼭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회식이 줄어가지고 너무 슬퍼요. 코로나의 순기능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되게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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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덕분에 회식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문화가 된다. 아니면 랜선으로 밀미팅 같은 거라는 게 또 있던데 점심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거나 그런 거 있던데 회식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피곤해하시죠. 밀미팅. 듣기만 해도 좀 방법을 왜 그렇게 찾아냈을까요. 그러니까요. 보면서 그게 뭐 하는 짓일까. 밀미팅.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극혐이네요. 밀미팅을 왜 하나. 사실 뭐 술에 대해서 힘든 것들은 거의 다 이 회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부분 선기능도 있는데 반대로 또 저는 그런 분들 아주 가끔 봅니다. 남의 돈으로 맛있는 거 먹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남 눈치 안 보는 분들 회사에서 이렇게 누구 막 비위를 맞춰줘야 되고 이런 게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 가능하겠죠. 예전에 한번 저도 직장생활을 하던 시절에 회식비가 이제 연말이나 한 두 번 정도 나와요. 그럼 이제 회식비가 나오면 회식비가 나왔기 때문에 써야 되는 거예요. 어머나. 네. 그건 뭐 술사가 반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식을 하기 싫은 사람들 꽤 있는데도 먹긴 먹어야 된다. 이제 약간 보도블럭 예산처럼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런데 아나운서들은 특성상 한 군데 다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대별로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방송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먹자. 이래서 어떤 집 하나를 예약을 해놓고 그 집에 일정 기간 동안. 가다 오는 거예요? 네. 두세 명씩 가서 먹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 될 때. 그렇죠. 회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 n분의 1 비슷하게 돼버린 거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각자 먹고 싶은 데서 먹을 수는 없고. 그래도 대부분이 좋아할 만한 어떤 집을 골라서 거기 가서 어느 정도 먹고 오고. 만약에 더 먹으면 추가로 본인이 알아서 내고. 좋네요 그건. 괜찮지 않습니까? 상당히 회식이란 문화를 좋은 쪽으로 활용한 예시네요. 그렇죠. 배영은 혼자 갔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 안 간 경우 너무 많아요. 그래요? 그래도 되는 거군요. 굳이 뭐 밀미팅을. 그러니까. 밀미팅. 저도 약간 보고서 뭐라고? 라고 생각했던 문화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후보. 후보의 번은요. 눈치 안 보고 사용하는 연차. 나도 징검다리 연휴에 쉬고 싶은데 괜히 눈치 보여가지고 연차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성 의견은요. 나도 좀 말일에 연휴 붙여가지고 쓰고 싶다. 연휴에 붙이려고 하면 아주 큰일 날 것처럼 안 된다고 힘들다고 난리 난리입니다. 여행 좀 진득하게 가보자 좀. 중소기업은 더더욱 내 자리를 대신한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너무 눈치 보이죠. 반대 해결은요. 본인 업무가 밀려있는데 눈치 안 보고 휴가를 나가면 다른 사람들 업무까지 영향이 가지 않습니까? 정말 민폐죠. 이분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네요. 주인의식 가격이 계신 분이네요. 연차라는 건 본인이 써야 쓰는 권리가 당연히 있는 건데. 그럼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서 써야 되잖아요. 이건 사실 안정장치 만들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폐를 안 끼치면서 갈 수 있다면 사실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보이니까 자기 눈에도 보이니까 사실은 같이 일하는 사이에 약간 마음을 쓰는 거죠. 본인도. 그렇죠. 눈치를 안 줘도 본인이 약간 눈치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사실. 어려워요. 진짜. 특히 저도 직장생활 때 아나운서였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송들이 한 서너 개가 있다. 그러면 단지 제가 휴가를 가겠다라고 책임자에게 통보를 해드리면 그분이 알아서 프로그램들을 다 고르고 이러면 일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방송이라는 건 제작진이 따로 있고 제작진은 아나운서 팀에서 배정하는 사람을 그냥 또 쓰는 게 능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네 자리를 대신하려면 이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협의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거를 조율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웹툰 작가들에게 공식적으로 허락받은 휴잣날이 있는 거 아세요? 그게 뭐예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한 번도 마감에 안 듣고 어느 이상 길게 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루 휴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걸 쓰는 작가가 거의 없어요. 왜? 독자들 댓글이 지금 몇 천몇만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비슷한 겁니다. 나는 솔직히 지금 쉴 수 있지만 안 쉰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렇군요. N사라고 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연차 써도 전화는 겁나 온다. 자유롭게 쓰면 회사에 사람이 없지 않나?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자유롭게 쓴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이상향이에요. 이론상으로 자유로운 거지. 누군가 대신한 사람을 구하는 그 과정 자체의 민폐성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거의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게 아닌가. 군대에서는 가능하죠. 군대에서는 만약에 휴가를 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병력 자체로 돌려막기를 하기 때문에. 회사라는 건 개인의 어떤 개성과 특성이 살아있는 회사면. 내 일을 제가 대신할 수 없다. 그렇죠. 대체자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어쩔 수가 없죠. 다음 후보. 후보 3번은 뷔페식 구내식당입니다. 인류 최대의 난제인 점심 메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찬성 의견은 점심 메뉴 정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뷔페를 마음껏 먹고 점심값을 지출 없이 먹을 수 있다면 일석이조죠. 직급이 높으면 점심값을 내는 눈치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구내식당이 있으면 편하고 돈도 아끼기 좋습니다.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밥심이죠. 회사 생활의 유일한 낙. 밥이라도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게다가 아침 저녁까지 준다면 오히려 좋아. 반대의견은요. 뷔페식이 되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매번 직접 가져가서 먹기가 귀찮아요. 이게 귀찮다? 여기 예상대로. 구내식당은 대부분이 어쨌든 자기 손을 써서 옮겨야 되는데. 구내식당에서 누가 와서 서빙을 해주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본인의 동선이 생깁니다. 이 뷔페식 구내식당을 저는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기껏해야 샐러드 바가 따로 있다거나. 그 정도죠. 그 정도. 메인 메뉴를 무한 리필 가능하다? 네. 이런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곳. 이곳의 식당도 제가 처음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맛있고 많아서. 그런데 거기서 뷔페식이 더해진다면 이거 사실은 누군가는 굉장히 좋아하겠죠. 누군가는 말이죠. 2734님. 제 남편 구내식당은 붕어빵도 직접 구워먹을 수 있어요. 너무 좋은 직장이라 부러워요라면서. 붕어빵은 직접 구우면 좀 힘드지 않나요 이거? 붕어빵 굽는 거를 틀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되네요. 이건 사실은 어느 정도 전문직 아닙니까? 공기방울이 너무 들어갔는데. 내 말이에요. 아마추어의 작품이네요. 거의 붕어 파우더 케이크인데요. 아무튼.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뷔페식 구내식당을 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이게 있다? 있다면? 우승 후보 아닙니까? 내가 예상한 대로 나오고 있군요. 우승 후보 아닌가요? 우승 후보죠 사실. 왜냐하면 밥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직장인들의 난제인 점심 뭐 먹지? 이거를 그냥 구내식당 가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커피만 기가 막히게 맛있는 데 가서 비싼 거 먹어도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경기는 불공평한 경기고. 거의 약간 승부 조작급으로 정해져야 내정된 후보가 있다. 아닌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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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사부는 강제 칼퇴입니다. 그러니까 정시 퇴근이 당연한 거지만 남아서 야근하는 경우가 많은 야근족 베테너들이 좋아하라고 봅니다. 찬성 의견은요. 연차는 어쩌다 하루지만 매일의 칼퇴는 나를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소확행이죠. 이거 안 지켜지면 워라벌이고 뭐가 없습니다. 퇴근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다들 아시지요. 퇴근할 때면 왜 집에 가려고? 이 말을 하는 상사. 일이 많으면 야근을 하는 게 맞지만 업소로 야근이 강제되는 회사는 좀 아니죠. 반대의결은요. 일이 쌓여있는 상태인데 강제 칼퇴 시키면 오히려 나중에 더 고생합니다. 이건 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기 일이 확실한 분들은 이거 오늘 끝내고 가야 돼가 확실히 일이 안 꼬이는데 분위기 때문에 퇴근을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하지만 그 경우는 좀 드물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 당연히 이게 눈치 안 보게 해주는 게. 그렇죠. 일이라는 게 이제 강제로 시켜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갖고 하는 분들은 강제 칼퇴를 한다고 하면 이것만큼 힘든 게 없죠. 맞아요. 집에 가서 일해야죠. SBS 다닐 때도 한동안 여기는 아니고 상암동의 SBS 스포츠 채널 거기서도 일을 했었는데 셧다운제가 잠깐 적용됐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잖아요. 불이 꺼져요. 어머나. 그런데 촬영하다가 불 꺼지면 진짜 짜증 나거든요. 어떻게요 그러면? 다시 켜죠. 다시 켜요. 그런데 문제는 방송이 나와요. 지금 이제는 점심시간이고 소등을 한 다음에 소등이라고 그랬나? 뭐 하여튼 방송이 나와요. 류현진 선수의 와이프가 된 배지연 아나운서가 그때 시절이라 그 목소리로 막 이렇게 설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촬영 중에 그러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한창 일하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약간 대중없는 시간대로 일하는 방송국은 상당히 데미지가 있네요. A조 회식 없음 눈치 한 번은 연차 부패 구내식당 강제 칼퇴 중에 4강에 진출하게 될 이상적인 직장 문화 뭐라고 보십니까? 전부 하나같이 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강력합니다. 그런데 뭐 일단은 저희 구내식당은 이미 내정된 거 아닙니까? 예? 아니에요? 아까 이미 뭐 강하게 드라이브 거셨잖아요. 제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를 더 골라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근데 이 연차를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거랑 강제 칼퇴 2개를 붙이면 강제 칼퇴가 훨씬 더 누적되는 행복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요? 일단 뭐 다수를 보자면. 굉장히 수동적으로 일하시는 스타일이구나. 어차피 퇴근이 없으니까 저는. 남들의 상황을 좀 상상해 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차가 더 좋나요? 휴가 붙여서 쓰는 게 더 좋나? 회식 없는 게 회식은 또 먹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회식 없는 게 떨어지기도 아까운데 나머지가 너무 강합니다. 눈치 안 보고 쓰는 연차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가늠하다고 지금 가정하는 건가요? 이론상만 그런 건데. 가정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최대한 거의 민폐 0에 수렴할 정도로 회사가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어디다 그냥 연차를 가겠습니다 딱 올리면 누군가 폭탄 맞는 분위기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자동으로 이제 업무가 자연스럽게 분산돼서. 예를 들어서 한 달 전 노티스를 해주면 자동으로 처리가 잘 된다거나.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곳이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죠. 연차가 강력하긴 하죠. 특히 이렇게 붙였으면 굉장히 오래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세팅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긴 합니다. 그래요?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러네요. 일단 연차 오케이? 네 좋습니다. 2위는 뭐라고 보세요? 뭘 물어보세요? 구내식탕 정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뭘 얘기해도 반대할 거면서. 구내식탕은 왠지 좀 올라가면 공감을 못 얻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진짜로 뷔페식이면 좋긴 하죠. 강력하긴 하죠. 왜냐하면 일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 먹는 게 맛있으면 굉장히 좋죠. 그런가요? 호텔 뷔페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겠죠. 중식 있고 양식 있고 한식 있고 아무거나 올라먹고 이런 건 아니겠죠? 내가 너무 호텔을 떠올린 것 같은데. 2부에 뵙겠습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의 펜페성제의 텐줄에서 뱉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도. 그러더라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간 남자를 위한 방송은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제의 텐. 배성제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함께하는 배텐 월드컵. 직장인들의 로망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 자 A조 결론이 안 났어요. 사실 결론 나이 된 거 아닙니까 마음속에서. 아니요. 눈치 안 보고 사용하는 연차로는 일단 1위 모아졌는데. 사실 저것도 유토피아에서만 가능한 거긴 하죠. 회식이 절대 없다 이런 것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검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회식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엄청 좋은 거 먹어요. 그렇죠. 항상 소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또 아쉬워할 분들이 있어요. 먹는 게 정말 중요한 어떤 분들에게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먹는 것보다 내가 먹고 말지라는 느낌으로. 무엇을 먹느냐보다 중요한 건 누구와 먹느냐다.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힘든 게 회식이고. 소고기 오마카세 먹는다. 뭐 저러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20년을 더 가야 되나? 하 퇴사할까? 이런 분과 함께 먹는 소고기 오마카세. 이게 과연 좋을 것인가. 괜찮아요. 먹고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아까 촬영 중에 소등이 되거나 조명이 꺼지거나 이런 거는 되게 강제적으로 짜증나고. 강제 칼퇴.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강제 칼퇴가 맞을까 싶지만 이것도 약간 과도기적 생각이고. 진짜 강제 칼퇴가 강제 칼퇴가 강력하게 시행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시 퇴근이면 5시부터 일을 정리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자리가 잡고 나면. 그렇죠. 그때는 강제 칼퇴가 사실은 가장 좋은 거긴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강제 칼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책임자가 주진시키거나. 그렇죠. 자 이제 4시 반 됐으니까 다들. 준비해라. 조금씩 마무리하시고. 5시 반이면 이제 짐 싸놓으시고 30분 정도 차 한 잔 하다가 들어갑시다. 이런 문화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시행하는데 자리 잡는데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자리 잡고 나면 결국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죠. 채팅창도 아무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도 회식이 싫다. 칼퇴 후 집에서 먹는 소고기가 꿀맛이다. 그렇죠. 집에서 먹는 돼지고기가 회식 때 먹는 소고기보다 맛있을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칼퇴냐 회식 없는 거냐. 저는 칼퇴. 신혜 군의식당 빼요 진짜로? 군의식당. 그럼 저는. 개인 픽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럼 강제 칼퇴 가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아무래도 하루하루 쌓여지는 건데요. 하루 일주일에 다섯 번입니다. 알겠습니다. 눈치 안 보는 연차 1위 강제 칼퇴 2위 4강 진출입니다. 비패식 군의식당은 너무 제가 아집을 부린 걸 수도 있고. 굉장히 자신과의 싸우면서 승리하신 것 같은 표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베이징 올림픽 가서 아침마다 조식 뷔페를 먹었지 않았습니까? 호텔 조식 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맛이 그냥 그랬어요. 그거는 맛의 문제군요. 호텔인데. 그래요? 신기한 일입니다. 비패식 군의식당이 무슨 호텔 분패처럼 퀄리티가 유지될 것인가? 아니라면. 아닐 가능성도 있다. 혹시 지금 괜찮으세요? 걱정이 갑자기 진심으로 됩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그러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독발 중이에요. 그러면 비조대결 시작합니다. 9호 5번은 수평적인 관계 노터치 상사 1보다 사람이 힘들면 버티기 힘들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장기적으로 가장 스트레스 안 받고 다닐 수 있는 원동력인 듯 합니다. 결국은 사람이 문제거든요. 힘든 일도 몇 개월이면 적용되는데 사람이 힘든 건 진짜 적응 안 되고 꽤나 큰 비중의 이직 사유이지 않나 싶습니다. 수평적 관계가 허용되면 사실상 1번의 회식과 2번 휴가와 4번 칼퇴가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반대의결은요. 아직 유교보이라 그런지 저보다 나이가 많고 나이 적은 사람과 편하게 말하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이거 사실 우승 후보라고 생각한 데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진짜로 사람이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라는 건 어디가나 만고불변의 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스트레스. 그렇죠. 일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한 게 이건데 진짜로 수평적인 관계가 가능하다고 가정해보면 가정해보면 이건 정말 유토피 아닙니까? 너무 이상향 속에만 존재하지 않을까요? 회사라는 게 회사라는 건 주인이 있을 것이고 주인이 없으면 주주라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위계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 업무 짓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는데. 후배에게도 수평이라는 걸 잊지 마라는 분이 계시네요. 그렇죠. 모두가 수평이라면 그게 과연 이상적이긴 한데 말이 될까. 사람관계 문제가 생각해보니까 수직적이기 때문에만 생기는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냥 인성이 안 맞는다. 그런 사람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봅니다. 노터치는 괜찮은데 수평은 글쎄요라고 하신 분이 있고. 수직이지만 노터치. 그것도 일리 있네요. 수직이고 본인이 본인의 일을 책임지는 거죠. 일도 못하고 수평적인 것만 요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있어요. 확실히 수평적인 관계가 관계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일도 그래버리잖아요. 그러면 누군가한테 의지를 못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너무 주도적으로 다 해야 된다. 수평적이고 노터치다. 수평적이면 그럼 연봉도 계속 수평적이면 되겠네요. 그게 그럼 저는 잘 모르겠네요. 연봉에 차등이 생기면 당연히 뭐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너하고 나하고 다르게 돈을 받는 데가 돼버리게 되면 사실 그럴 수 있죠.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네요 사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면 다 너무 유토피아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회식도 맛있는 거 먹으면 좋을 수 있다고 하신 분이. 학교에서는 수평적이고 노터치. 친구들 간에 노터치다. 누가 누구 건드리면 안 되고 누구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이런 말이 되는데. 그렇죠. 회사라는 이익집단에서. 이익집단. 될까? 사실 이건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너무 다르겠네요. 약간 이렇게 상하루 우르르 몰려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쪽의 업계도 있잖아요 사실. 으쌍으쌍하고. 약간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자 그러면 다음 후보. 후보의 효과는요. 복장 프리스타일. 똑같은 옷보다 나만의 개성을 보여주고 싶은 분들이 선호하는 후보입니다. 찬성의결은요. 구두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겪어본 사람은 자유복장 가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구두 진짜. 정장 자체가 사람을 갑갑하게 만들죠. 맞아요. 아이디어 나오려다가도 옷 때문에 막혀요. 아이디어가 좀 부족하신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이것만 지켜될 회사 생활이 너무나 좋아집니다. 반대의결은요. 대충 옷 입은 임원을 본 고객사에서는 기본 예의 없다고 욕하고 협력자치권은 길 지나가는 행인인 줄 알았답니다. 반대로 매일 아침 뭘 입고 가야 할지 고민만 많아지죠. 이게 사실은 처음에 딱 보자마자 이건 뭐가 좋죠? 자기가 옷 골르는 거 피곤하고 옷 잘 있는 사람만 좋지 이랬는데 첫 번째 찬성의결을 보는 순간 반성했습니다. 이게 구두나 정장이나 넥탄의 이런 게 실제로 물리적인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관과했네요. 이 양복이라는 건 진짜 고통스러워요. 구두 일단. 그렇죠. 셔츠. 사실 IT 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개발자분들은 편하게 입고 다닌다고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당연히 정장 아닙니까? 이 셔츠라는 것도 정말 불편한 재질이거든요. 그렇죠. 따뜻하지도 않고 시원하지도 않고. 저는 정장 입으면 항상 힘든 게 셔츠가 자꾸 밖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걸 이렇게 잡아당겨야 되고. 구겨지고. 너무 힘듭니다. 빨기도 어렵고. 그렇죠. 세탁소 맡겨야 되고. 다려야 되고. 냉장고 바지 같은 거 입고 이러면 진짜 좋을 텐데. 그렇죠. 능률이 아주 오르겠죠. 그리고 또 넥타이라는 것도. 대체 왜 거기에 넥타이라는 끈이 하나 모과제에 달려 있는 게 인류에게 가장 지배적인 복식이 됐을까. 또 왜일까요? 왜 쓰는 걸까요? 그거 진짜로.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볼 때마다. 이 요상한 끈을 왜 모과제에 매기 시작했을까. 이게 뭐 이렇게 잡으라는 뜻인가? 아무튼. 아무튼 그렇고요. 사원증도 목에 걸어야 되고. 자. 정장은 몸이 긴장한다. 옷이 편하면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편해질 것 같은데. 이게 좋은 거 아닌가요? 편해지면. 좋은 거죠. 그렇죠. 자 다음은요. 후보 7번은요. 한 달 해외 연수 기회.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나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한 달이나 회사 돈으로 해외 연수를 갈 기회는 흔한 기회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외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정말 좋죠. 일도 배우고 배우면서 외국 여행 온 느낌도 같고. 일석이조입니다. 반대 의견은요. 보통 해외 연수는 임직원들만 가던데요. 임직원 될 때까지 어떻게 버팁니까? 대부분 몇 명 모아서 다 같이 단체로 가는 경우가 많던데. 해외에 가서도 또 상사랑 더 싫어요. 상사들과 같이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해외 연수를. 개인으로 가지 않는. 하는 회사들은 보통 그냥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그런데 보통 해외 연수를 보내주는 회사에서는 가서 뭘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놀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보고서를 내라고 그러죠. 보고서? 뭘 배우냐? 보고서를 내라고 하는데 보통은 그렇게까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흔하죠. 보고서는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는 좀 덜 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한 달은 가본 적이 없고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이 아니라 한 열흘 가본 적이 있거든요. SBS도 10년 차 연수라고 해서 10년 정도가 되면 해외 연수를 갈 수 있는 어떤 비용을 조금 줘요. 여행비용이죠. 비용을 좀 줘요. 그런데 이제 명목은 연수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 가서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저는 스페인으로 갔어요. 오 스페인 좋죠.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체험. 따빠스 좀 드셨는데 따빠스. 10년 차 되자마자 바로 갔거든요. 바르셀로나 골목이 진짜 홍대랑 똑같더라고요. 홍대랑. 새벽 2시까지 타파스를 먹으면서 바로 바다로 놀러가는 젊은이들. 그렇죠. 바르셀로나랑 또 이제 마드리드. 여기를 이제 좀 다녀왔었고. 그렇죠.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해외 연수 가봤자 재택 아닙니까? 무섭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약간 거의 뽑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네요. 그래요? 한 달 해외 연수 큰데 직장인들한테. 제가 만화하라 모르니까? 회삿돈으로 한 달을 간다. 꿀이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거 사실. 제가 러시아 월드컵 앞두고 한 달까지는 아니지만 한 3주 정도 영국에 간 적이 있어요. 비싸죠 영국. 그때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대박 난 다음에 연수 비슷하게 또 월드컵 해설자 섭외하라고. 영국으로 저를 해버지를 만나러 보냈습니다. 거의 한 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여행도 하고 섭외도 해오고 뭐 이런 식으로. 본인 경험은 아주 좋았다. 좋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물론 특명을 받고 가긴 했지만. 가본 사람이 좋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정말 꿀이에요 한 달은. 왜냐하면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해보지님하고는 잘 놓으셨어요 거기서? 놀았죠. 좋았겠다. 얼마나 좋을까 해보지 하고 가세요 이렇게. 그렇군요. 마지막 후보. 8번은요. 탕비실에 비싼 과자와 커피 제공. 근무할 때 잠깐의 휴식처인 탕비실. 평소에 먹고 싶었던 과자와 카페인 충전하면 딱이죠. 찬성의가는요. 저희 회사는 본인이 먹고 싶은 과자들 신청받아서 주문해 주더라고요. 못 먹던 과자들 회사에서 실컷 먹으니까 진짜 좋아요. 잘 꾸며진 탕비실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잠깐 쉬면 아이디어가 급 떠오르기도 하고 힐링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의견은요. 오히려 탕비실이 잘 돼 있으니까 다들 자꾸 과자 가지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커피 마시려고 왔다 갔다. 아주 정신이 사납습니다. 과자 먹느라 오히려 살이 더 찝니다. 탕비실이 화려한 곳을 제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기본템만 있는 곳. 기본템이라면 차, 커피 이 정도. 그렇죠. 차와 커피와 아이스메이커? 얼음기계? 그 정도. 그거랑 과자 종류는 예산을 계속 감축하니까 거의 사라졌던 것 같아요. 만약에 있다고 치면요. 거의 PC방 매점 수준으로 있어요. 미국 IT 땡글 이런 데 가면 널려 있다면서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별게 다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사실 이거는 상상을 좀 해보시면. 대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패러다이스 아닙니까? 아, 제가 시애틀 구경 갔을 때 땡글 본사에 들어갔... 아무나 들어갔을 했어요? 땡글은 아니고 땡마존이었네요. 땡마존. 땡마존에 들어갔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소개받고 들어갔어요. 아, 네네네. 그런데 봤더니 자판기가 누르면 그냥 빼갈 수 있더라고요. 돈을 안 내고. 화수분. 그냥 이렇게 화수분. 아, 좋다 그거. 그거 좋아 보였어요. 이야, 이렇게 딱 기대도 나오고. 그건 되게 행복함을 죽겠네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그냥 뭐 짭짤한... 초코바이란 거? 그렇죠. 감자칩 이런 거. 그런데 되게 행복해질 것 같긴 해요. 안 먹을 거여도. 되팔아도 되냐고.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안 돼요. 비조, 수평적인 노터치 상상, 복장 프리스타일, 한 달 해외 연수, 탕비실 비싼 과자와 커피. 4강에 진출할 1, 2위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데 이거 일단 가능하다고 전제를 하는 거잖아요. 다들 제 첫인상은 뭐 좋나?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랬는데 찬성 의견을 밀 때가 제가 약간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복장 프리스타일 약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하루 종일 제가 요통이 있거든요. 요통이 있는데 알바한다고 유니폼을 입고 있다. 정장을 입고 있어야 된다고 어느 하루. 그 요통이 한 10배가 됩니다. 그런 생각에 보면 그게 일상이신 분들한테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애초에 복장이 자유로운 분들은 모르셔겠지만 아주 그냥 중요한 드레스코드가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그 고통은 정말 퇴사하고 싶어지게 만들 것 같거든요. 복장 프리스타일이 좀 올라가야지 않을까요? 우리가 일단 뷔페 구내식당도 떨어뜨렸는데 탕비실 과자랑 커피를 올리는 건 굳이... 오늘 약간 이상하십니다. 당신 누구야? 탕비실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아도 그거 하루 종일 먹을 거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 번 집어먹는 거잖아요. 적응이 좀 안 됩니다. 그 정도 과자나 주점브리는 나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요. 하긴 뭐 먹는 거 본인이 사먹으면 되니까. 물론 이제 커피가 갈 때마다 바리스타가 드립커피를 만들어주는 곳이다. 그럼 모르겠어요. 비앤나 커피 만들어주는 거. 탕비실 정도니까. 그래요. 오늘 약간 다이어트 부작용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한 달 해변에서 정말 좋으세요 그렇게? 한 달 해변에서 저는 우승후보라고 봅니다. 정말요? 그 정도입니까? 그럼요. 한 달 해외 연수면 이 연차 쓰는 것보다 눈치를 덜 볼 수 있어요. 가위에 한 달이니까 빼주거든요. 통으로 가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번이 빠진다는 건 놀랍네요. 수평적인 관계와 노터치 상사. 놀랍습니다. 이상하게 이게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자꾸 근조가 됐는데. 저는 노터치 상사라는 건 눈치 안 보는 연차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니까. 정말 말이 안 돼요. 모순이다. 그러니까 모순. 파트너들끼리 모였다. 그래도 뭔가 터치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임원급들 파트너들끼리 모였다. 이런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데. 동아리가 아니라 이익집단이니까. 있을 수가 없다. 한 달 해외 연수 어디로 가느냐는 무관합니까? 정말 오지로 가도 상관없어요? 네? 오지로 가도 상관없어요? 오지는 아니죠. 왜? 자연탐험.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데. 원하는데? 갑자기 왜 특약을 붙여요? 왜 본인이 좋다는 이유로 특약을 붙입니까?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해외의 한 달. 한 달짜리는 크긴 크네요. 얼마나. 주기는 어떻게 해? 주기. 주기? 10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너무 짜네요. 보니까 지금 제가. 제 동기들이 17년 차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10년 차 연수랑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한 달 해외 연수 좋네요. 한 달 해외 연수 1위. 복장 프리스타일 2위. 4강 진출입니다. 늘 느끼는 건데 생방송에서 월드컵을 하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너무너무 얘기하고 싶어도 빨리빨리 가야 돼요.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자 4강 대결입니다. 눈치 안 보고 사용하는 연차 대 복장 프리스타일. 아이가 어려운데요 좀. 복장은 일상을 구속하는 거고. 그렇죠. 연차는 휴가를 구속하는 지금 분위기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복장 프리스타일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평상시를 더 행복하게 풀어줘야지. 안 된 거 아닌가? 연차를 붙이지 못하게 되면 약간 쉬다 말고 회사에 나와야 되니까 그것도 굉장히 고역이긴 하네요. 그렇죠. 연차인가? 저는 만화가를 오래 살았잖아요. 그리고 교수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복장 때문에 고생한 적이 많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요통을 자극하는 옷차림으로 맨날 살아야 된다라는 상상을 하는 순간 저는 프리스타일에 마음을 확 갔거든요. 사실. 채팅창에 쉬는 게 짱이다. 정장 입고 다닐 테니 마음대로 연차 쓸 수 있게 해달라. 이게 또 민심이 이렇군요. 연차는 출근복장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연차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회사원분들은. 한 달에 정해진 게 있잖아요. 연차는 1년에 한 번 정도? 일주일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정해진 기간이 있잖아요. 그걸 나눠 쓰게 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나눠서 안 쓰죠. 붙여 쓰죠. 그냥 여행을 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연차 좋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일주일에서 열을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붙였으면 거의 쭉 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연차 강력하네요.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휴가가 갑자기 2주, 3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주 제대로 자세 잡고 여행을 갈 수도 있는 기간 아닙니까? 채팅창에 일하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거의 다 기본 15일이라고 1년에. 일하는 분도 당연히 많겠죠.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지금? 그런데 보통은 한 절반 정도는 돈으로 받아요. 그렇게 될 수 있군요. 그래서 보통 일주일 갑니다. 연차를 15일을 쓸 수 있다. 보통 그 정도. 그거는... 돈으로 받는 분도 꽤 됩니다. 정기 휴가랑 부채 쓸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게 되면 뭐 한 달도 놀 수 있겠는데요? 눈치 안 보는 연차 가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눈치 안 보는 연차. 결승 진출입니다. 요즘은 돈 안 주려고 다 쓰라고 한다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강제 칼퇴대 해외연수 기회. 강제 칼퇴 해외연수 기회. 해외연수 마음속에 있겠지만 저는 강제 칼퇴입니다. 그래요? 저는 강제 칼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모든 국민이 전부 다 적응을 한다고 치고 준비 기간 충분히 가진다고 치고 그 뒤를 떠올리는 거잖아요. 저녁이 있는 삶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이게 일상이 돼야 돼요. 강제 칼퇴가 자연스러운 문화 같은 이후를 보자면 거기가 진짜 아닙니까? 10년에 한 번 한 달 해외연수보다 강제 칼퇴가 낫다. 이거는 매일이니까요. 당연한 거 없는데. 그건 비교가 안 돼요. 저녁 때 사부작 사부작 매일같이 뭘 할 수 있잖아요. 강제 칼퇴면 회식 당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아니 회식은 그렇죠. 하지만 회식은 뭐 매일 합니까? 그건 이벤트고 일상이 중요하죠. 칼퇴해도 칼퇴 후에 전화 온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런 식으로 자꾸 여러분 특약을 붙이고 신나리오 쓰지 마시고 그냥 이 자체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거 가능하다고 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학교에 칼같이 도망가는 게 행복했던 것 같으니 칼퇴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직장의 기억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기억보다는 학교의 기억으로. 사실 그렇죠. 저는 마감이 있잖아요. 마감이 끝나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 너무 좋아요. 하지만 단톡방에서 일해야 된다면? 특약을 붙이세요. 말 그대로 칼퇴니까 퇴근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강제 칼퇴 결승 진출입니다. 10년에 한 번 연수보다는 매일 칼퇴구나. 그렇죠. 연차 대 칼퇴 결승이 성사됐습니다. 여러분 투표 부탁드리고요. 투표하신 분께 오늘 큰 선물 드립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연차 아니면 칼퇴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지 의견. 저는 강제 칼퇴입니다. 그래요? 네. 눈치 안 보는 연차보다? 눈치 안 보는 연차도 좋지만 매일매일 칼퇴가 확실하다면 저녁 이후에 이제 인생 하루를 챕터 2를 또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요. 눈치 안 보는 연차는 진짜 엄청난 건데. 유토피아 수준인데. 그 정도군요. 여러분 저는 뭐 직장생활 찍먹이기 때문에 너무 믿지 마시고 저의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칼퇴가 확실하다 그러면 뭐. 자 여러분의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베텐 월드컵 직장인들의 로망 월드컵을 해봤습니다. 결승전에 눈치 안 보고 사용하는 연차대 강제 칼퇴가 올랐는데요. 결과를 발표해 주시죠. 직장인들의 로망 월드컵 대망의 유리는요. 눈치 안 보고 사용하는 연자가 268표 강제 탈퇴가 464표입니다. 강제 탈퇴의 승리입니다. 차이가 꽤 나네요. 그 투표 양 자체가 오늘 굉장히 공감을 일으켜낸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자 464표 강제 칼퇴가 뭐 두 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1.5배 정도 차이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투표율이 확 올라가네요. 그럼 확실히 뭐가 있어야 돼요. 대선이 다가와서 그런가. 자 내일부터 또 사전투표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표 행사하시고. 자 한돈 받으실 분들 5190 신정희님 5908 6874 0328 이청훈님 5150 4006 6666 오우 골드번호네요. 와우. 자 이렇게 한돈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야 연차가. 갈 테죠. 해외연수 올라왔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요. 박빙이었겠죠. 자 생일 축하드리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 꿈꾸세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